안녕하세요. 쓰앤드림입니다. 어제 5월 20일 인천에서 캘거리까지 웨스트젯 직항을 타고 돌아왔어요. 이 비행기는 하루 전날인 19일 오후 5시 캘거리를 출발해 다음 날인 20일 저녁 8시 인천에 도착했고요. 2시간 후인 10시에 우리들을 태우고 출발해 같은 날 저녁 5시 캘거리까지 날아왔어요. 직항편은 17일 첫 출항을 했으니 저는 19일 출발한 두 번째 출항 비행기를 타게 된 셈입니다. 제가 서울 갈 때는 직항편이 없어서 벤쿠버에서 웨스트젯과 제휴사인 대한항공을 타고 인천까지 갔고요. 5일 때는 직항편이 있어 타게 되었죠. 캘거리에서 26년을 살면서 직항을 그토록 애타게 기다려왔는데 드디어 꿈에 그리던 것을 타게 되어 너무 좋았어요. 편했고요. 인천에서 출발도 저녁 9시 40분이라 그날 하루를 온전히 다 쓰고 공항에 갈 수 있었고요. 중간에 갈아타지 않으니 전체 비행 시간도 짧아졌고 벤쿠버에서 짐을 찾지 않는 등 경유편과는 절대 비교할 수가 없죠. 출발 4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했는데도 창구는 이미 문을 열어놓았고요. 사람들도 제법 줄을 섰더라고요. 체크인 줄 매우 길어요. 온라인으로 체크인하고 짐을 맡기는 줄에 서면 좀 더 빨리 처리할 수가 있어요. 외국인들도 제법 보였는데요. 전체 승객이 한 40% 정도인 것 같아요. 수화물은 한 개까지만 가능한데 웨스트젯 마스터카드 있으면 무료로 한 개 더 추가 가능하고요. 이 마스터카드 가지고 있으면 기내에서 간단한 인터넷도 쓸 수 있어요. 카톡 문자 가능하고요. 이 정도 좋은 것 같아요. 올해 9월 기준으로 비행기 값을 살펴보니 1870불 벤쿠버 경유는 1690불로 180불 차이 나는데 이 정도라면 직항 안 탈 이유가 없죠. 비즈니스 클래스는 5600불로 3.3배입니다. 11시간 비행에 3700불을 더 써야 하는데 시간당 340불이라 좀 고민되는 가격이죠. 프리미엄 이코노미는 2700불인데 이건 고려해볼 만하고요. 제가 탄 21비행기가 직항 두 번째라 좌석이 많이 비어있을 거라고 짐작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거의 꽉 채워서 왔어요. 좋은 징조입니다. 많이 꽉꽉 타고 다녀야 캘거리 직항편이 계속 살아남을 수 있을 테니까 말이죠. 출발 2시간 후에 식사 주고요. 도착 2시간 전에 식사 한 번 더 줍니다. 음식 수준은 에어캐나다와 비슷해요. 한국 갈 때 정말 오랜만에 대한항공을 탔는데요. 음식도 좋고 식기도 일회용이 아닌 제대로 된 그릇에 주고 게다가 수저세스도요. 플라스틱이나 나무가 아닌 고급 스테인레스로 된 거를 주어서 저를 놀라게 했어요. 역시 대한항공 서비스는 전세계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죠. 기내용화 목록을 보니까 한국 영화는 별로 없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웨스트잇에서 신경 쓰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캘글이 도착해서 세관에서 랜덤으로 걸려서 진검사 당했어요. 음식 없다고 신고했다가 가방을 뒤지니까 왜 이렇게 음식이 많이 나오냐고 그래서 모두 건조된 것들이라 신고 안 해도 되는 줄 알았다고 말했고요. 수화물 2개 가방, 기내 가방 1개, 배낭까지 총 4개 가방을 꼼꼼히 뒤져서 한 50분 정도 걸렸습니다. 소주 한 병, 고량수 한 병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건 문제 없었고요. 화장품 등 가족들용 선물 많이 샀는데 이것도 아무 문제 없이 통과되었어요. 다만 뺏긴 건 즉석 사골곰탕 4팩 그리고 강아지 밥 6포 그거 빼앗겼어요. 모두 쇠고기가 함유되어 있다고 말이죠. 벌금이나 그런 건 없었고요. 앞으로 주의하라는 말, 소고기에 함유된 건 가져오지 말라는 그런 말만 들었죠. 그동안 벤쿠버로 수십 번 입국했어도 진검사 당하지 않았는데 캘거리로 처음 들어오면서 걸렸어요. 아무래도 벤쿠버보다는 입국자 숫자가 적고 특히나 아시아에서 오는 비행기라 캘거리 공항에서는 음식류에 대해 좀 더 신경 쓰지 않나 싶어요. 걸려서 진검사 당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저처럼 모두 한국, 중국인들이었고요. 짐들 엄청 많이 가져오는 사람들이었어요. 저처럼 말이죠. 가급적 캘거리로 들어올 때는 세간에 성실히 신고하는 것을 권장해드려요. 음식 주류, 김치, 된장, 김 말린 나물 이런 건 괜찮지만요. 소고기 함유된 것은 가져오지 않는 게 좋겠더라고요. 걸리면 무조건 빼앗깁니다. 작년 10월에 캘거리의 대형 한인마트가 생겼고 이제 직항편도 생겨 캘거리 한인들이 염원했던 것들이 이제 거의 다 이루어진 셈이죠. 이제 남은 소원 목록 하나에는 영사관 설치 정도만 남은 것 같네요. 그동안 캘거리에 먹을만한 한식당들 정말 많이 생겼고요. 게다가 지난 겨울은 거의 춥지 않아서 지낼만 했는데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계속 따뜻해지긴 했지만 지난 겨울처럼 이렇게 안 춥긴 처음이었어요. 정말 캘거리가 여름으로 살기 더욱 좋아지는 것 같아요. 2007년 대한항공이 두 달 동안 인천발 캘거리 직항편을 운행한 바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전세계 형식이라 캘거리에서는 티켓을 끊지 못하는 반쪽짜리 직항편에 불과했었죠. 그래서 이번 외제 직항이 캘거리 인천 간의 첫 번째 직항인 셈이죠. 외제 직항이 내년에도 운행 확정되었다는 기사가 떴고요.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따라 올해와 내년에 캘거리를 방문할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 직항편이 자리를 못 잡게 해서 동포들이 벤쿠버를 경유해 가도록 하기 위해 에어캐나드의 견제가 무척 심하죠. 외제시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직항편 시점에 맞춰서 1,000불짜리 티켓을 에어캐나드에서 판 적도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에어캐나드의 견제가 매우 심하리라고 보는데 이 직항편은 캘거리 시민들은 물론 우리 동포들에게도 무척이나 좋은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비싸더라도 가급적 직항편을 이용해서 내년을 넘어 앞으로도 매년 정착을 해서 우리들은 물론 한국에서 이곳을 방문하려는 가족, 친지들이 편하게 올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